안녕하십니까. 한인물 준비했습니다.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.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. 뭐냐다 구해보십시다 장기문으로 내려오다가 보니 아이고. 삼자판란도 판란이지만 더군다나 일월 이십팔 일생에도 인동살이 꼈고요. 기가 같다 세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네 가물이 있듯이 이 사람도 뭐 우리도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야 솔직히 그치? 연예인들도 다 여기 기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 무대에 서는 거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왜 이렇게 박복해. 재능은 굉장히 많거든. 근데 재능은 많은데 남자복이 없어 남자복이. 남편복 말하자면은 남편복이 있어야지인데 이 사람은 남편복이 없어. 왜 그러지? 그렇다 해서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닌데 또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 성향을 보면은 이 남친을 만나고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려고 헌신을 하는 이런 여자거든.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당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. 이 성격이나 뭐는 외모나 모든 걸 봐서는 보통 기가 센 게 아니거든. 근데 여자들한테보다도 이 남자들한테는 그 길을 갖다 목표해. 남편복 없다 이 사람은. 1부정사, 2부정사, 3부정사라는 사주요. 뭐 이렇게 친구 버처럼 연애는 할 수 있는 사주 중에 소탄치 걸고 산다고 하면은 그 인연이 100년에는 못 갖고 깨진도 없게 물 붓기가 돼. 내가 벌어서 내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야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런 남편이라고 우탈이 둘 수는 없지. 차라리 홀가물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갖다 마음껏 쓰고 그래가면서 사는 것이 좋지. 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 팔자가 그런 걸. 사주상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. 만인의 사람이 되라는 사주거든. 인물자랑 거품자랑 해라 이것은 만인의 얼굴을.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뭐 예술계통으로 나간다 하지만 뭐 그림을 그린다든 노래를 한다든 뭐를 한다든 모든 재능이 마음같이 재능이 다 있는 사람이야. 이 사람이 뭐 성악을 하게 되면 성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인데 사랑에만은 이렇게 연이 없다 아쉽게도. 그 많은 재산 재물도 뭐 못 벌은 거 아니고 재물도 많이 뭐 연극을 하든 뭐를 하든. 거기에 다 내 코드에 뭐든지 나한테 입히면은 다 어울리고 다 소화를 시켜내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그만큼 재능이 좋다는 얘기거든. 그래서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 들어선다고도 화면에 들어선지. 뭐 배우가 된다든 뭐 가수가 된다든 등등. 근데 이제 배우의 역할도 많겠지. 이 사람은 배우의 역할도 많고 이러는데 금전은 갖다가 얼마든지 마음껏 내가 만져보고 막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놈이 남자들 때문에 말하자면 망조가 들었다. 쉽게 얘기해서 망조가 들었어. 그니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본인만 위해서 그대로 또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그러면은 또 금전은 또 벌어. 금전은 없어. 죽갔다고 벌어갖고 누구한테 죽서서 개좋은 일 시킨 거고 남자들 틈에 갔다가 이상하게. 그리고 이 남자들이 이 여자를 만나서 살고 이러면서 돈도 갖다 주고 일해야지 되는데 희한하게 그러질 못하고 있어. 처음에는 지금 줄지는 모르지만 한 푼 주고 갔다가 다 푼 뺏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. 일들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야 남자들이.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애인으로 삼아서 있는 사람은 괜찮아도 결혼하지 마라. 재혼하지 마라. 어느 누가 저기 한다고 해도. 차라리 백석 편하게 그러고 살면 호화호식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재능을 이 길을 갖다 마음껏 발휘하고서 할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. 이 얘기 내가 필요해 주고 싶어. 마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고생 이제 조금 숨통이 아직도 갖다 이어 상처고 뭔지 몰라도 상처가 있다고 그러는데. 경호는 밝은 사람이거든. 예외 밝고 경호 밝고 진짜 선배나 후배들한테도 본받고 그럴 사람인데 그래. 그걸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. 내 남편 덕이 없는 것을.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도 툭툭 털고 잃었으면 5월까지도 마음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5월 갔다가 하반기 갔다가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. 다음 달이야.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7월이거든요. 정 7월. 8월. 8월에 내 운이 올해 9수라고 하지만 3제 9수까지 걸렸어. 이것만 잘 그래도 한 2달 넘어가고 이러면 내년 60살부터는 그래도 옛바람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이 입구에서 이사님한테 활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. 활동하세요. 활동하고 이름 크게 날리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건 없어.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내 재물 말하자면 내 재물을 갖다 쌓고 더 이상 내 명예가 흔들어지지 않고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마음의 상처가 이제 하나 둘 아무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다 냉정하게 다 버리세요. 냉정하게. 버리시고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면은 너무 갔다가 허망해. 앞으로 앞날은 갔다가 좋으니까 그것만 인간 조심하고 그것만 넘어가면은 그냥 친구 벗삼아서 혼자 살라는 건 아니야. 친구 벗삼아서 만나는 일은 저기는 연인관계도 되지만 솥단지 걸고 살지 말라는 건 필히 말해주고 싶어. 말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지껏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. 힘들고 내가 이제는 혼자서 다시 새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일을 악물고 지금 버텨나가는 거거든.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금전의 운은 있어요. 재물을 갖다가 이 사람은 금전이 마르지는 않는 사주거든. 그러니까 다시 복귀해서 더 금전을 갖다가 재산을 모으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 아픈 상처는 다 내려앉고 다시 새출발하듯이 이렇게 연예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람은 배우야? 근데 막 저기 노래도 나오고 막 이래. 뮤지컬도 갖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재능이 있는데 마음이 열어가지고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. 이제는 내 마음 가지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냥 오로지 자기가 꿈이 있잖아. 무대에 서서 내가 암흑이라는 것을 진짜 날리고 싶은 사람이거든. 이름은 지금 많이 날려 있으니까 아픈 상처는 추위가 다 이제 나중에는 그게 아픈 상처는 가라앉기 마련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멋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이 양반이 누구야? 참 남편 복이 없어.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... 남편하고 이혼했으면 뭐해 재물을 갖다 글루다 갔다 나가고. 음주는 변상으로 고통을... 에휴 그게 왜 술을 먹고 왜 남을 망가뜨려.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거지. 그리고 박혜미라고 배우 박혜미라고 하는 분입니다. 박혜미? 그 저기 뮤지컬도 하고 막 그러는... 아 진짜 아우 마음 상처를 많이 입었겠다. 아우 박혜미 아우 나 이 사람 갔다 저기 하는데 진짜. 혜미씨 힘내시고요. 남편도 없어. 그러니까 앞으로 갖다 더 탄탄하게 발전하고 나가시고 충분히 갖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. 응원할게요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